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현지 경찰관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현장에서 최소 16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경찰관 한 명이 추락한 단순 사건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점점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에요. 일단 짧게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일요일 새벽에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 봤더니만 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람이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면 어디에서 추락했는가 확인을 했더니만 그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했었는데 그와 같이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만 내용이 모를 알약 그리고 주사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거 마약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한 7명 정도에 대해서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피로뽕이라든가 엑스터시 이런 그 마약류의 어떤 반응이 양성히 나타났고 2명은 지금 거부를 했는 상태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소등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는 또 귀가를 했던 그런 상태인데 CC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원도 지금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봤더니만 그 집 아파트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 마약 관련되는 전과가 있었다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재 이 사건이 이른바 단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수사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군도 경찰관부터 의사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정황에서 보였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운동 동호회였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구체적으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경찰이 추락 사안 이후에 현장에서 이 8명 정도가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CCTV 그리고 남아있던 7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신원 특정을 해 봤더니 말씀 주신 대로 의사에 있었고요. 경찰도 있었던 것이고 대기업 직원 등 직업군이 상당히 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바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태원의 클럽에서 파티를 한 이후에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일원들이 수십 명까지 이 모임을 함께 가졌다라는 주변의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당 아파트가 마치 집단 마약 투약 장소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분과 관련해서 마약에 관련되는 어떤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인데 다만 좀 일반적인 아파트의 주택과는 좀 달랐다는 점이 주변 인물들,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 이웃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맨날 클럽 음악 같은 것들이 쿵쿵하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결국 외부에서 1차, 2차 이런 식사나 음주를 하고 새벽 늦게 집에 귀가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한 다른 총평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졌다. 나아가 음식이 배달돼 왔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안주류로 보이는 듯한 그런 과일 같은 것들과 아니면 다른 생수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집으로 이제 배달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점에 미루어 비췄을 때 단순히 아파트에서 일반적인 어떤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어떤 마약 파티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어떤 계속 영업적인 어떤 음주 가무가 있었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데 숨진 경찰관, 추락사였거든요. 마약과 연관성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경찰은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이 이 해당 경찰이 마약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물론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망과의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렇지만 사실 부검이 진행 중이라서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쭉 돌아보면요. 마약 조직이나 또 전문 마약 공급책 이런 것이 연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러면 또 확대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주사를 해야 되고 어떤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이미 마약과 관련되는 범행의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장의 여러 가지 알약이라든가 주사기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집안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서로 해서 지금 마약 관련되는 반응 검사, 특히 일부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직접적인 수사의 원인이 됐던 경찰의 추락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추락해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자살인지 아니면 어떤 다툼을 통한 타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떤 개인적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에 마약에 어떻게 보면 취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이것과 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결국 마약에 관한 수사, 사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이 마약 사건으로, 단체 마약 흡입 사건으로 상당히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약의 전문성을 가진 경찰 조직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용산경찰서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마약과 연관이 된 사건이라면 굉장히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쪽으로 많이 침투해온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네, 우려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 것 맞죠. 왜냐하면 이 해당 아파트는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 진술을 보더라도 생수를 대단히 많이 옆집에서 배달시켜 먹더라,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일상의 공간이었고요. 바로 옆에는 경찰서도 있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일상의 공간에 마약이 침퇴했다. 저희가 평소에 보는 이런 마약 투약 장소로는 고급 술집 아니면 클럽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우리의 주거공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동호회를 사실상 가장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모임들이 또 이런 마약 파티의 하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우려감, 걱정을 주는 하나의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리포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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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이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대 노모가 1순위 법적 상속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가정적으로 엄마, 아빠조차도 안 계시면 지금 이 소를 제기했던 누나 그러니까 방계혈족인 것이죠. 거기가 이제 1순위가 되는데 지금 80대 엄마가 살아계시다 보니까 1순위 단독 법적 상속인으로 이 모든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54년 동안 아예 아들에 대한 어떤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실종이 되니까 나와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실종자의 누나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의 일단 판결 같은 경우에는 54년 동안 원활한 어떤 교류는 없었지만 2살 때 집을 나간 다음에 재혼했던 현재 엄마의 남편, 집에 이 어린 때 자식들이 한 4년 정도 살았던 적도 있고 지금 이 엄마의 어떤 사진을 봤더니만 장성한 실종자의 사진도 있는 등 전혀 어떤 교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속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양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 현행법이 어떻길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민법의 규정이 있죠.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말씀 주신 대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경우만 있냐면요. 일부러 이게 피상속이니까 상속을 하게끔 해주는 그 사람을 살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논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부양의무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부양의무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얘기인데 이제 자녀 양육의무를 제대로 안 한 부모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시구 구하라법 이야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째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대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구하라법도 그렇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때도 유사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부양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의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이 과연 얼마나 강제되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지금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충효 사상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간 다음에는 사실 부모와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일반적인 어떤 상속 배제 사유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이른바 구하라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상속 배제 사유에 플러스 양육 육을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만한 케이스 이 사례인데 과연 어느 정도를 양육을 하지 않아야 이게 양육을 해퇴한 것인지 이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양육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으로 못 자르듯이 딱 잘라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예 대안이 없는 건가요? 사실 케이스별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판례가 이 법 규정은 추상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입법화가 못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넘어야 할 사안은 지금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사실 입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어떤 부양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상속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층의 좀 갈래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층의 갈래가 나눠진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일각에서 설사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친모는 친모 아니냐 혈육의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 사례가 그와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이게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연은 피를 따라 상속을 흐르기 때문에 그 피를 법적으로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한 상태인데요. 참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냐 여부가 문제됐을 때 이렇게 배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분은 앞으로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감정과 법적 어떤 판단이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하면 그때 국회에서 좀 더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의는 되겠는데 결론을 내리니까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